이 쇼츠 영상의 폼이 세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계에서 되게 놀라운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창문을 가로로 만드는 게 좋으냐? 세로로 만드는 게 좋으냐? 피사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에 좀 인터넷에서 뜨고 있는 쇼츠라든지 아니면 틱톡 같은 15초짜리 영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폼이 또 세로로 되어 있고 기존에 우리가 보던 동영상과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이 음악을 딱 듣고 있는데 음악의 템포가 되게 경쾌하고 빠른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던 전통음악하고는 너무 템포가 다른 거죠. 제가 한국의 전통, 궁중음악 같은 것들을 들으면 왜 이렇게 처지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과거에 한 500년 전의 사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템포가 빨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음악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농경사회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시간은 자시, 축시, 묘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두 시간 단위로 끌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10분, 20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해시계, 물시계 시던 시절이잖아요. 그것도 시계도 없었으니까 궁괄에 하나 했고 나중에 종소리로 알려주고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게 24시간이라는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절기가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지을 때 오늘 씨뿌리고 추수를 언제 하고 결국에는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템포는 되게 슬로우하기 때문에 절기만 따지면 됐던 것 같아요. 절기는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우리가 보면. 입추가 딱 되면 갑자기 그날부터 좀 선선해진다든지 그게 옛날 사람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는 기가 막히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시간을 안 맞추면 안 되죠. 학교도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출근도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약속 시간이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1분, 2차도 늦으면 안 돼요. 약속 시간에 뭐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한 10분 늦어도 어느 정도 변명이 됐어요, 차가 막혀서. 요즘은 티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되는 정말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 시절이죠. 이렇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기계를 돌릴 때 9시에 딱 돌리면 그때 기계 돌리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땅은 해 뜨면 가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을 싱크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결국에는 산업화가 되면서 생겨난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의 동시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들. 또 산업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쪼개기거든요. 분업을 하잖아요. 업무를 계속해서 쪼개고 하다 보면 시간도 쪼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그 단위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절의 생활 패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생활 패턴에 따라서 시간의 단위가 바뀌고 그게 음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점 짧은 시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드라마 같은 거를 수목 드라마 그러면은 두 편을 보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부, 4부를 또 보고 일주일 기다려서 5부, 6부를 보고 했는데 그런 롱 템포를 우리는 지금 못 견디죠. 넷플릭스로 밤새서 하루에 쫙 다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유튜브 영상이 한 10분짜리 나오고 이랬을 때 보면은 와 진짜 짧다. 엄청나게 짧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틱톡이나 쇼츠 같은 거 보면 15초예요. 15초.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의 영상의 단위도 잘게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시간 단위가 점점 쪼개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의 사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금붕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잖아요. 복잡한 도시 성경이나 이런 데 살면서 스마트폰 보고 주변에 신호등도 봐야 되고 어떤 사람 운전하면서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뇌과학자들 얘기가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없대요. 그냥 두 개의 테스크를 왔다 갔다 많이 반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문자를 확인하는 거는 1초에 몇 번씩 사람의 뇌가 앞에 봤다가 문자 봤다가 앞에 봤다가 문자 봤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뇌에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롱텀으로 뭔가를 집중해서 하는 거에 점점 힘들어지고 한 페이지 책을 읽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서 5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짧다고 느껴지던 거에서 이제는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고 15초짜리 영상까지 가게 된 거죠. 쇼츠. 근데 건축가인 저에게 관심을 주는 거는 뭐냐면 이 쇼츠 영상의 폼이 세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근데 건축계에서 되게 놀라운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창문을 가로로 만드는 게 좋으냐 세로로 만드는 게 좋으냐.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동서양 건축의 특징을 강수량 때문에 건축 재료가 달라졌고 그게 창문의 모양을 다르게 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르 코르비제라는 사람이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하면서 콘크리트 기둥을 썼어요. 나무 기둥 대신에. 그러면서 가로로 긴 창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건축계의 혁명적인 주택의 빌라사보아라는 게 있어요. 창문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찢어져 있거든요. 기둥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는 이 기둥들이 그 뒤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가로로 길게 찢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기성세대 건축가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창문이 가로로 긴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창문은 자고로 세로로 길어야 된다. 역사가 그랬다. 그러면서 되게 웃겨요. 둘이 편집 걸로 막 주고받으면서 싸우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왜 세로로 긴 게 좋았냐면 야 이거 봐라 사람이 세로로 서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창문은 세로로 긴 사람의 프로포션에 맞춰서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로로 길어야 된다. 근데 르 코르비제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세로로 긴 창이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림자가 생긴다. 창문이 끊어서 들어오니까. 근데 가로로 긴 창으로 되면 이게 햇빛의 전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면적이 쾌적하게 밝고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합리적으로 본 거고 이 사람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동영상 보면은 기존에 우리의 대부분의 동영상들은 다 가로로 된 창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길어져서 TV 화면도 점점점점 더 길어졌죠 옆으로. 가로로 길고 와이드 스크린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피사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로 긴 창들은 풍경을 찍기에 되게 좋아요. 건축에서 바깥 풍경을 다려 볼 때는 가로로 긴 게 좋죠. 왜냐하면 지평선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수평선도 가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을 볼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수평선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움직임이나 자동차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기에 가로로 긴 윈도우가 훨씬 좋습니다. 영화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배경 화면도 나오고 할 때는 공간을 보여줘야 될 때는 가로로 긴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틱톡은 우리가 주로 찍는 게 사람을 찍는단 말이에요. 15초 동안 루크로비지한테 반박했던 그 옛날 건축가처럼 세로로 하면 사람이 다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을 가로로 찍게 되는 순간 훨씬 더 뒤로 물러나서 찍어야 돼요. 그럼 화면 안에 더 여러 명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피사체에 집중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찍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을 셀카로 찍을 때 당연히 세로로 찍어야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런 공간을 더 작게 사용하면서 개인의 집중도가 높은 한 사람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세로 화면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그 내용에 담느냐가 결국엔 이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특이한 거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세로로 된 거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게 설문조사상 17%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 텀도 짧아지고 이 세로로 된 포맷으로 점점 많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도다다오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다른 장면으로 쪼개서 시간을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지게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하나의 장면 혹은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 산업화 시대의 것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지경이 됐으니까 한 공간이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가 쓰이게 되면 결국에는 공간을 하나로 쪼개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기능으로만 주기에는 점점 어려워져서 요즘에 그래서 공부방 따로 있고 잠자는 방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로프트 같이 하나의 큰 오픈 스페이스로 돼서 특히나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도 큰 변화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4인 가족으로 살게 되면 어쨌든 자녀 세대와 어른 세대라고 하는 두 개의 세대가 나눠지면서 확실하게 벽으로 프라이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상태에서 퍼블릭 공간인 식탁이나 거실에 나와서 오픈된 공간을 나눠서 쓰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혼자 살거나 둘이 살면 같은 세대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공간을 굳이 쪼개서 다 작은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오히려 바보 같은 거죠. 거실과 침실의 경계가 없어지고 차라리 벽이 없어지고 그래도 넓은 공간으로 쓰고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냄새가 나는 공간과 냄새가 나지 않는 공간으로 나누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GMP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냄새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집에서 점점 밥도 안 해 먹으려고 할 거고 부엌의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냉장고의 규모도 줄어들고 그러면 한쪽으로 컴팩트하게 넣어서 냄새 나는 공간을 좀 차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겠죠.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점점 하나로 융합된다고 해야 되나요? 합쳐지게 되는 효과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카페 같은 것들도 점점 대형화되잖아요. 그게 그 넓은 카페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공존할 때 다 자기만의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같으면 다 이어폰도 없고 이 스마트폰도 따로 없던 시절에는 더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어폰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로 옆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굳이 그거를 벽을 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생긴다. 점점 대형화되고 합쳐져가지고 M&A 하듯이 공간들이 하나의 큰 유니버설 스페이스처럼 플랫폼화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로창이죠. 왜냐하면 저는 건축가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아이맥스로만 봐요. 웬만하면 큰 화면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이번에 DUNE 같은 거. 네 이번 영상에서는 15초짜리 영상 세로로 된 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장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